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잔하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새벽에 문제는 답이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새벽기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1절, 7절, 6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라는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5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예 앞에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 있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구절이 있는 다음에 다음 단어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무엇을 만을 뜻하냐면요. 복음의 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에 수고하는 것 때문에 복음에 쓰임받는 일 때문에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복음 받다가 문제가 와서 그래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합당이 여겨졌다는 것 자체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가 오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와서 이 일에 합당이 여겨졌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벌써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문제가 와서 답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음, 이 생명운동 때문에 내가 쓰임받고 조금이라도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 상태에 있으니까요. 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기도에 벌써 초월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때라는 영적 상태를 제자들이 벌써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겠습니까? 42절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하기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중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참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요.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감사하게,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벌써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났거든요. 그러는데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뭐합니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상황이 돼서 되니까, 상황이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 복음, 값진 복음을 알고요.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이 참된 값진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사실이냐? 벌써 문제와 답을 응답받기 전에요. 그때, 말하자면 이 영적 상태를 갖추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지 하자가 아니라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이미 갖춘 것입니다. 여기 나온 새벽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인들, 정말로 오늘 뭐겠습니까? 그렇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현실이 와도 나는 복음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다. 새벽부터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가 답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지금 문제가 온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냐? 뭔가 어떤 육신적인 문제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왔는데 배경을 좀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 그대로 헬라어를 쓰는 기독교인,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은요. 아라메익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역에 있는 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헬라어를 쓰는 다른 지역에서 온 크리스천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도 차이가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헬라파 가부들이 남편이 죽고 집은 멀리 있죠.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가부들을 잘 안 챙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을 주고 좀 더 챙겨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가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섭섭해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으면 당신들이 좀 알고 좀 미리미리 도와주고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막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섭섭한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섭섭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모두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인간이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섭섭한 일들이 번번지 않게 일어납니다. 유 목사님도 메시지 때 들어보니까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고 이렇게 섭섭마귀한테 한번 섞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상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고 메시지 때 많이 들었습니다. 섭섭마귀. 뭔가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가 보호하는 이런 보호본능으로 빠지게 되고요. 인본주의 등등 육신적인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결국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지금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와 성경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제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때라는 복음 때문에 쓰임받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밥받는 게 감사한 지금 그 상태에 있는데 지금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서로 원망하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원망에 빠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섭섭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에 빠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창세계 3장, 6장, 11장으로 편집한 거예요. 나를 섭섭하게 했어. 나라는 존재. 왜 하와가 속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부분에 속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으로 편집한 게 아니고요. 상세계 3장, 6장, 11장. 사단이 원한 것을 편집하고 나니까 나온 결론이 뭐겠습니까? 원망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문제를 못 본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게 되고요. 그러니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문제를 제공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라는 그 답을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요. 지금 배경 속에는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열두 사돌이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 때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답을 나왔습니다. 제자들은요. 아까도 서론 때 말했듯이 그때라는, 그렇죠? 전도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감사할 정도로 있는 그야말로 138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있던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문제를 본 거예요. 진짜 문제를.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정말 진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를 세우고 정말 어마어마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거든요. 1절에 보면 그래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나님은요. 제자를 일으키시고 전도와 성교의 문을 열어나가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육신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 이런 갈등이 있고 저런 갈등이 있네 이런 문제에 속고 저런 문제에 속고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 지금 이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은 육신적인 것에 속고 있었구나 이것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이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전도와 성교의 문을 열어나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성교의 문도 열어나가고 있고 성교 현장에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고 지금 많은 우리 다민족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못 보게 하는 사도들이 뭘 봤습니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구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중요한 성도인들이 문제에 속아서 교회의 흐름 속에 지금 있지 않는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전도의 흐름에 있지 않았구나 진짜 문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문제만 보고 육신적인 답을 찾는다면요 진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보고 진짜 문제를 본다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많은 가정의 문제 속에서 이민하고 그런 상처 속에 있었거든요. 제가 모를 때는요 이게 다 상처였어요. 어린 마음에 자라면서 이민 사회 어렵죠. 무너진 가정에서 살아난 거 어렵죠. 많은 부분이 다 어려운데 보고 모를 때는 다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보고 말고 나니까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래? 난 왜 이런 상황이야? 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래? 그냥 불평군만 충만했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복음하셔서 그렇구나 복음 떠난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에 빠져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진짜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제대로 찾아보세요. 제대로 쳐다보면 그 속에 진짜로 하나의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길 원하시는 그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편집을 하면요 그 속에 비로소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을 뜬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진짜 답을 주십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뭐겠습니까? 진짜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진짜 문제를 본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이제 진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제자들을 세우자. 이제는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진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겠냐 지금 이런 육신적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서 담당하고 현장 살리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자 세우는 것보다 더 가치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언약에 품고 마음에 담을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도와 성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이삼 찔라 살릴 제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답을 붙잡았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답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만 보이면 오직 기도, 말씀 이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 붙잡아지겠습니까? 육신적인 문제만 보이니까 당장 이거 우리 불공평하다. 우리 힘든 거 모르냐? 빨리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원망하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를 보고 나니까 뭐겠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겼네 저 사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와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면 끝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이 있지 않았구나. 내가 전도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보고 나면요. 값진 답이 보이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에 붙잡고 최고 진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답을 가지면요. 어떤 응답들이 오냐?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를 보고 진짜 답을 가지고 제시하고 이제는 그 답에 대한 응답들이 세어나기 시작합니다.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구제만 하지 않았어요. 음식 나눠주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전도와 성계에 올인한 제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부 다 숨겼습니다. 이 사람들. 전도 현장에서 숨교로 끝났습니다.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답 내린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살렸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테반은 전도하면서 숨교하고 바울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바울은 그 바울은 첫 손교사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한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제자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불신자로 현장에서 시달리면서 많은 문제 이렇게 살다가 복음 우연치 않게 복음 들었어요 제가 친구 만나가지고 우연치 않게 복음 들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복음 듣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 아 네 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해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민족들을 만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또 저를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또 어떤 제자가 일어날지는 진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세우는 한 명의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짜 답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한 명으로 어마어마한 전도와 성괴문을 열어나가실 것입니다. 문제가 답이다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문제 속에 빠져서 낙심하는 원망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에 감사할 정도로 영적 상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보고 진짜 답을 깨닫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복음의 무한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나 여기 제사장의 무리도 나왔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누굽니까? 예수님을 제일 핍박한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지는 복음의 무한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원약 붙잡으세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부분에 복음이 씨앗의 뿌리가 내리면요 그 사람도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그 현장 안 될 것 같던 그 현장도요 복음의 시스템의 세워지면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흑암이 가득 차있는 막 속는 아무리 그런 가정이라도 정말 타락한 현장이라도요 복음의 씨앗만 심겨지면 그 누워도 그 무엇도 바뀌게 하는 것이 복음의 무한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빨리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든 문제고 어렵고 갈등되는 문제에 할지라도 복음 안에 답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진 생각입니다. 복음의 무한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제자 왕 대신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문제가 답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문제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문제를 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자체가 나에겐 답이다. 이것 통해서 내가 복음에 다시 한번 가치를 깨닫고 이것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더더욱 제자 양육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 답으로 연결하는 최고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해워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느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편집하여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참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현장에 주가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운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므로 기도합니다. 아멘